한창 저의 자리를 찾아내냈었죠 한창 저의 자리를 찾아내냈었죠 하지만 그대를 만나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피부 사랑은 열리고 사랑은 열리고 너가 행복해 우리 함께 한창 저의 자리를 찾아내냈었죠 영우씨 제가 식전에 신랑신님 부부를 만나 뵙는데요 그런데 충분히 충분히 정말 참 잘 어울려요 괜찮으세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커플이 처음이야 정말 찌찌뻔 누가 타는 게 같다는 건 한다는 운명이야 우리 천생강도 잘 가라 잘 가라 하지만 나랑은 늘 이젠 돌아보진 않을래 사랑은 열리고 사랑은 열리고 사랑은 열리고 뭔가 행복해 우리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리고 여러분 형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